내가 오늘 두 사람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거는 두 사람의 장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다 예 내 두 사람에게 이미 할 얘기는 다 했으니 더 보탤 건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아 평생 아끼며 사랑해줄 수 있겠나? 물론입니다 평생 연아만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연아는 꼭 지키겠습니다 사장님 아 장모님 그래 그렇다면 두 사람 이달 말에 혼 이 밤엔 누구지? 올 사람이 없는데 마님! 나와보십시오! consequences 누구한테 저래요? 어떡해! 아유, 바지, 바지! us! 그러면은 사랑해! 아유, 아유! 아유, 아유! 아유, 아유!